마스크를 쓰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피부가 말했다 지금 피부는 안심하라고 말한다 마스크에 지친 내 피부를 즐겁게 해줄 프랑스의 브라이트닝 앰플 성게 콜라겐 성분으로 탄력을 탄탄하게 채워주고 아프지 않게 미백 주사의 성분을 바를 수 있으니까 미백과 보습, 탄력을 한 번에 좋은 것 만지고 싶은 프랑스의 브라이트닝 앰플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